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잘못한 거 후회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잘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7년째 쿨라웃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크게 해서 도매점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저한테 꽃가게가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사람 개인 개인에 따라서 어울리고 안 어울리는 그런 직업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는 꽃가게를 하기 시작을 했다 30년 꽃가르기를 해야 되냐? 아니에요 너는 사회로 끌어내려고 처음에 이 직업을 잡은 겁니다 우리는 잘못 살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회를 끌어내기 위해서 니를 어렵게 합니다 어렵게 하면 사회 나와야 되죠 그러면 사회 끌어내기 위해서 방편이 일어난 거예요 이럴 때 어떤 환경이 내한테 왔는데 꽃을 파는 사람이 됐어요 꽃가게를 하니까 이 꽃을 만지는 사람들이 내한테 왔냐? 다른 사람들이 꽃을 핑계로 꽃을 이 방편으로 내한테 어떤 사장님도 오고 커피샵 하는 분도 오고 뭔가 여러 가지 마담도 오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도 만나고 5만 사람을 다 만나요 행사하는 사람 또 만나고 다 만납니다 만나는 속에서 내가 모르는 걸 아래켜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처음 다 어느 만큼 있는 걸 잘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네 직업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꽃만 팔아서 대가가 되게끔 안 해준다 이 말이죠 이것은 사회에 나오게 한 방편이지 여기에 머물지 마라 우리 강의를 들은 중에서 조금 많이 들었으면 메르치 장사 30년 들어설 겁니다 메르치 장사를 고집을 해갖고 넌 절대 못 컵니다 사람이 클 때는 이걸 방편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고 여기서 정보도 주고 여러 가지를 내한테 힘을 가지고 옵니다 이걸 보면서 나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클 사람은 지그작으로 크는 거예요 지그작 이걸 하면서 좋은 정보도 오고 좋은 환경이 오니까 재미가 있을 때 이걸 살살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걸 하면서 이걸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직업을 놓을 때는 직업을 가지고 이걸 잘 되고 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한 3년 동안은 다른 데 끌을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할 때는 몇 프로를 하느냐 이 직업에서 올라오는 경제의 30%를 다른 걸 투자해야 됩니다 다른 걸 투자하고 있으면 이거는 지금 잘 되던 게 어느 정도 감에 멈추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 투자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멈췄는데 30% 투자했는데 이게 자꾸 자랍니다 여기 70%에 내가 신경이 쓰인다 자꾸 크니까 그럼 이 30% 신경밖에 안 쓰일 때는 여기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꽃가게를 하면서 내가 동생도 있고 후배도 있고 열심히 이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나는 여기에 가서 70%짜리 가서 이걸 관리해야 돼 그리고 30%만 내가 일로 도와줘야 돼 이래 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이제 이게 잘 되니까 이때는 또 여기에 만한 사람이 와요 이럴 때 질량이 있기 때문에 이 질량만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다른 정보를 또 가져와요 꽃가게 할 때 오는 그런 질량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이런 걸 잘 보면서 또 좋은 일이 제한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30%로 투자할 수 있는 걸 잡았을 때 여기에 투자하세요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자꾸 올라가고 이거는 멈출 때가 된 거죠 그때는 70% 3대 7에 여기로 갈아타야 돼 이게 빨리 크는 지름길이에요 잘될 때 준비하라 잘될 때 준비를 안 했으면 이거를 적고 딴 거 한다 너는 무조건 망해서 꽃팔로 다시 와야 됩니다 이거를 적고 다른 거를 잘되지 싶어서 한다 준비 없이 하는 거는 100% 잘못되게 일로 다시 와야 됩니다 혼자 꽃가게 적었다 하더니 딴 거 좋은 거 한다고 잘될까 할 줄 알고 갔어요 몇 년 있다가 또 쳐다보고 누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꽃가게 접었는 줄 알았더니 아직 꽃파네 저기서 망하고 꽃팔로 다시 왔어요 공부를 덜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공부를 안 해서 글로 가서 행제 보려고 한다고 볼 수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여기서 여기서 뭐를 깨쳤어야 되느냐 이 장사함에서 오는 사람들이 나를 도우러 왔는지를 깨달았어야 된다 이래서 이 안에서 사람을 불려드렸고 사람이 가져오는 정보들로 가지고 뇌를 도우러 왔으니 그걸 따를 줄 알았어야 된다 이 말이지 이래서 우리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하는 겁니다 자연에는 운용의 법칙이 있어서 우리한테 그런 인연을 다 주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안 준 적이 없어요 기업을 하더라도 대기업이 된 사람들은 잘 보십시오 처음에 국수 장사했어요 그 다음에 국수 장사하다가 보니까 어떤 환경이 와서 설탕 장사였어요 설탕 팔다가 보니까 어떻게 높은 인연이 와서 그 다음에 옷감 짰어요 그리고 이 회사들을 그만뒀냐 내가 이걸 하면서 사람이 자꾸 많아졌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있어서 여기에 사장을 놓고 여기에 사장을 놓고 또 이걸 만졌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더 큰 사람이 오니까 또 금융을 손댑니다 금융을 손대다가 또 국제적으로 수출입을 하네요 이래서 지금 대그룹이 되는 거대한 기업이 된 겁니다 오는 인연을 잘 받아들이고 거기서 우리한테 주는 혜택을 잘 봐야 된다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갖춘 만큼 상대가 보이고 갖춘 만큼 세상이 보이고 갖춘 만큼 내가 아주 부드럽게 세상을 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공부를 못 했어 왜?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하려고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 풀라고 간 게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돌패이를 붙여라고 절하라고 그러고 또 어디 갔더니 하느님한테 매달리면 잘 된다고 그러고 맨 이러고 시간만 끌다 보니까 지금 뭔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꽃 파는 게 잘못된 게 꽃 장사 할 사람이 아닌 거는 맞는데 변화를 못 일으켜서 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잘 분별하세요 당신은 이걸 해야 됩니다 소리 안 하면 당신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변화무상했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모네스 지금이라도 변화무상하게 사십시오 얘기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다 끝까지ли 생각이 나 ug SEC